자, 이번 시간에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우리 앞에서 직각삼각형이면 어떻다?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어떻게 된다?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계속 배웠어요. 그런데 오늘은요. 어떻게 하면 직각삼각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. 한번 볼게요. 세 변의 길이가 각각 ABC 삼각형 ABC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면 삼각형 ABC는요. 여기가 중요해요. 여러분들.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이다.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이다라는 이야기예요. 즉,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면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이야기죠. 무슨 얘기냐면, 여러분들. 우리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어? 이거 직각이야?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. 확인이 되지 않았으니까. 하지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가 직각삼각형일 때 성립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,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이 된다면 직각삼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예요. 그래서, 아, 가장 긴 변이, 즉, 여기에 있는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아진다면 이 C가 빗변이 되면서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서 정확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, 3, 4, 5라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는데요.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. 여러분들, 가장 긴 변을 찾는 거예요. 중요해요. 가장 긴 변이 5예요. 가장 긴 변이 5일 때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어떤지를 살펴보자. 이런 이야기예요. 계산을 해봤더니, 어, 25, 25 똑같아지네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, 아,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아진다? 어, 그거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이잖아. 그래서, 아, 그렇다면 직각삼각형이 되는구나,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번에는요. 세 변의 길이가 5, 6, 7일 때 한번 살펴볼 건데, 7이 가장 긴 변이에요. 그러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은요.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은지 살펴볼 건데, 어, 같지가 않아요, 여러분들? 같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는, 얘는 어떻다는 이야기예요? 지금 직각삼각형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가장 긴 변을 찾아서, 그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,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아지면 무슨 삼각형이다? 직각삼각형이다,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, 여러분들. 그렇다면, 우리 이번에는요. 삼각형의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실 텐데, 우리 앞에서 보셨다시피, 자, 가장 긴 변이, 시가 가장 긴 변이라는 걸 알 때요.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,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한다면, 어떻다? 이 각시가 몇 도다? 90도다.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다, 라는 거 확인해 보셨습니다. 그렇다면,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, 어떻다?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작아진다라고 한다면, 여기에 있는 각시가 90도보다 작은 각, 즉, 예각삼각형이 되겠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,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,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라고 한다면, 우리는 여기에 있는 각시가 90도보다 큰 각이다, 즉, 둔각삼각형이 된다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, 이번에는요, 그 반대인 이 그림에서 반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. 자, 이 각시가 90도보다 작다라고 한다면, 우리는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은,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고요. 그리고, 각시가 90도다. 90도다라고 한다면, 아,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은요,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다는 거고요. 또, 이번에 각시가 90도보다 크다라고 한다면,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은요,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어떻다?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, 이번 단어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. 정리 잘해보도록 하실게요.